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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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하우스야. 키든!! 없어!! 아니 얘네.. 쟈.. 쟈.. 원래 던지는 중에서 멈추는 땜에 멈출 줄 알았는데 밑에 거북이 빨간 거북이가 그냥 안 멈추니까 계속 직진을 하는군요 시끄러워 대포가 나올 줄 알았다 막 가는거야 귀찮게 하네 체차 올라가 체차 버섯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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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mu 퐁 네 vantaj 세이브 컬 주니어 쿠파 어 제발 내려와 아 위험한데 이거 제발 꼬린지 좀 나와라 여기가 아닌데 한 번 더 있다는 소리 아까 거기 오른쪽인 것 같아요 옷을 주던가 스타일 주던가 날아갓 어디야 파이프 어디야 파이프 어디앗 어우 젠장 날아아아 간다아 방해 좀 하지마바 야 나 요시야 야 나 요시야 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랑 똑같이 했는데 저저거 기록이 나온거일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제자자 루터가 있는것 마냥 해놓은걸 수도 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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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넌 무엇이냐 쌍버섯이다 저 파이프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장난해 뭐야 이거 벗어 없으면 망하는 거야? 돌 떨어지는데 슬슬 나오지 않아? 왓? 스프레이? 뭐라도 줘야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? 스프레이? 스프레이? 아니 이래도 안되는데? 스프레이? 스프레이? 에이? 이거 아니잖아요 urf 모모의esi 스프레이 круг 마치 정말 파이프 샀bbe 알랜드 진행되는 곳으로 가달라고 그것은 바로 아까 돌이 부겐 바로 거기 바로 여기 여기 길 막혀 있니? 안해라 역주해 하고 싶지만 어디로 가요 여긴가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못 올라가거든요 이러지마라 가시들 위에 제발 뭐 하나 줘라 올라갈 수가 없다 제발 찾았나 근데 이거 결국 작은 상태가 아니면 못 가잖아 이 문은 아까 거기 문일 것 같으니까 아아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이상은 요구시가 없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어 더이상은 요구시가 없기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어 주지왕 나오지? 두번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하나 줘라 뭐 하나 줘라 뭐 하나 줘라 아 여기가 아까 거기네요 처음부분 위쪽 그럼 피좀프했으면 잘하면 올라올 수 있겠는데 하아 괜히 일로 온 것 같애 바닥이 있겠지 어머나 미스테 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이렇게 네 뭐가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나 미켓 그래서 파이프는 그래서 파이프는 약간 내가 들어간 파이프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또 한 번 왔다갔다 여긴 왼쪽 위 왼쪽인 안가네 미치지 왼쪽 있는 또 어딘가에 파이프랑 이어져있다는 소린데요 어떤 파이프지 그거? 내가 놓친 파이프가 있다고? 그래? 어딘가에 이어져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아주 쓸데없이 큰 레비였고 근데 뭐가 있어야만 했어요 길이 없으니까 100초 쉘 하나 챙겨 너우 아 제발 어이구 마트 네 젠마이님 백비트 감사하구요 너우 너우 뭐지? 잠깐만 스톱? 너우 오 이걸 피해 한 번 더 오우 흠 아까전에 열대 너무 막 열어봐가지고 거북이가 죽었었던 거를 캐치를 못했나봐요 죽진 않고 뒤집어지 이제 나왔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다 어쨌든 캐치 못했어 오케이 슈퍼미투보이 파이프만 기억이 나나가지고 안전카드님 들어가세요 저 파이프 들어가나? 두번째 예비에서 일로 오는 거를 낚시로 해놓은건가? 안데에에에에에 그냥 일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쳤네 아니 이건 아니지 쿠파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라고 친구야 아 진짜 얼음바닥 그지 같네 두번째 앱을 이용해서 제가 역으로 좀 편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두번째 앱 자체가 다 낚시인거 같애 20초 스피드런 인가요 앞으로 잘 안가죠 처음에 하하 그지 않네 아 혹시 미드웨어인가 했잖아요 아뇨 왓 그래 숙여서 점프하도록 하죠 하하 이거 하나 남기는게 아닌데 원래 망했잖아 삼납점은 바로 못해가지고 망했잖아 들어가려고 한게 아니었는데요 들어가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블록은 열렸어요 무언어어어어어 요